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썸키스 패밀리의 프로듀서 정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영화 무대인사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별로 안좋은데 저희 썸키스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예정한 다른 영화였는데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역할을 맡은 박혜순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이 호호호 저희가 첫 주라서 아직 입소문이 좀 들났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신 분들은 중요한 분들한테 입소문 좀 내주시고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SNS에 썸키스 패밀리 꿀잼, 핵잼, 허니잼 뭐 이런 거 많이 올려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썸키스 패밀리에서 진혜역을 맡은 이고은입니다. 썸키스 패밀리 재미있게 보셨다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미 역할의 진경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영화하고 조금 다른 영화라서 색다른 재미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탁월한 선택 하셨고요 가시는 게 조심히 돌아가시고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이 역할의 황우수레입니다 저희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 분위기 좋고 너무 화목한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조금 더 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재밌는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인스타와 그리고 SNS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지역을 맡은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I say some kiss you say family Some kiss family 아 여기 관 좋다 오늘 전화다닌 관 중에 제일 활기가 넘치고 제일 반응이 좋은 그런 관이네요 그죠? 여러분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가시는 길 이렇게 웃음을 머금고 가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저희 영화 소개가 나와있는 책자인데 저희가 직접 사인을 한 그런 책자거든요 이걸 여섯 분에게만 아쉽죠 저도 덕박박 드리고 싶은데 되게 좀 스페셜한 거여가지고 받으신 분들을 꼭 인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벌써 가셔 가자고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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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많았으면 좋아지는 거야. 아쉽네요. 이관, 꺼나기가.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촬영, 인사. 수고하십시오. 안녕.